충북괴산 울프파크의 진도록 댁의 모녀인 보미와 딩고의 깜짝 외출을 따라가 봤습니다. 어미인 보미입니다. 보미는 2013년 1월 태어난 만 11세 2개월 됐습니다. 보미의 딸인 딩고입니다. 딩고는 2014년 6월 태어난 만 9세 9개월 됐습니다. 이정우 울프파크 대표가 딩고에게 GPS 위치 추적기를 장착합니다. 보미와 딩고는 벌써부터 기분이 들떠 있습니다. 얼마 후 인근의 하천에 도착했습니다.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입니다. 모처럼 야외에 나오니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. 빙고 보미가 갑자기 물 쪽으로 다가갑니다. 그러더니 몸을 담급니다. 물을 좋아하는 진도록 댁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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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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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짧은 외식을 만들고 외출이 끝났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